2022년 1월 22일 코리아 디자인센터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서전 운명같은 나의 도시성남의 출판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까지 하게 된 윤창근 의장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윤창근 로원 화이팅 윤창근 의장님의 신남 사랑에 대한 이야기 축하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큰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증언하고요 우리 성남시의 윤창근 의장님 출판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님이 합리하실 점이 있습니다 성남을 아시는 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축하하고 오늘은 운명같은 도시 성남이란 책의 저자로서의 인터뷰니까 제가 의장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저야 매우 영광입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 윤창근 의장 성남시의회에서 온라인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